숙보, 내일부터 만나이 쓴다. 우리 나이서 한두 살 어려진다. 늙은 베텔러들 빵긋.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거북이 빙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내일부터 만나이 쓴다. 우리 나이 한두 살 어려진다. 늙은 베텔러들 빵긋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만나이 실행이 됩니다. 현재 우리 나이에서 한 살 또는 두 살이 어려지는 건데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 안 지났으면 두 살 어려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월생이니까 한 살이 빠지는 건데 한 살 빠지나 두 살 빠지나 큰 감흥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앞자리까지 바뀌는 분들이죠. 태어난 해 뒷자리가 4인 분들. 7, 4년생, 8, 4년생, 9, 4년생 이런 분들은 나이 앞자리가 달라지니까 젊어진 기분이 확 들 것 같습니다. 베테레서는 이제 박문성 해소련. 반 백사르라고 놀렸었죠. 그래서 반 90, 반 90이 아니지. 반 백살. 그래가지고 50세라고 계속 놀렸었는데 40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튼 한두 살 어리게 살 생각하니까 설렌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족보 꼬이지 않게 잘 계산하시고요. 나이는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니까 다들 익숙해지시기 바라고. 잠시 후에 두 살 어려져서 기분이 좋을 남희춘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결정 못해서 고민하느라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대신 결정해드리는 시간.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하는 날이고요. 지난주 5주차 선물데이 춘코노방어성공으로 공포특집을 해야 하는 윤태진 씨와 다시 선물데이 1주차 도전하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결정해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결정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세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도 열려있으니까 요거는 24시간 남길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방송 중에 보내셔야 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만. 이경희님 저 29일이 생일인데 하루 만에 39세 됐다가 바로 40세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요거 좀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6월 생이신 분들 6월 말 생이신 분들을 특히 4자로 뒷자리가 끝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앞자리가 바뀌었다 다시 돌아가는. 앞자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금방 다시 그걸 또 겪어야 되거든요. 에이 반백사르다 또 놀려야 되니까. 자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고요.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보시거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땡튜브 에라우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김대영님. WMFC 2023 참가를 위해 내일 오스트리아로 출국합니다. 4년 전 칸쿤 대회에서는 20개국 중에 12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부상 선수 없이 더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네요. 코리아팀 파이팅 응원해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MFC라는 것은 월드 메디컬 풋볼 챔피언십이라고 합니다. 세계의사 축구대회. 오 이런 게 있군요. 우승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20개국 중 12위? 쉽지 않네요. 이것도 축구 강국들이 또 있다 보니까. 자 오스트리아. 날씨 좋겠네요. 꼭 이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베텐러 등에는 이렇게 의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파이팅. 6년차 베텐러 님. 7월 2일은 제 생일이고 3일은 조카가 태어나는 날이고 9일은 어머니 생신입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은 갤럭땡 워치 준비를 했는데 조카 선물을 뭘 해줘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네요. 신생아한테 뭐 선물이 뻔하죠. 엄마 아빠한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금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지영 님. 2박 3일 여행 갔다 왔더니 2kg가 쪘어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저녁을 폭식했네요. 식탐 없애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은 이제 입이 터졌고 완전 장작이 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식탐이 안 없어질 겁니다. 이걸 뭐 없애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식탐이라는 장작이 다 타서 없어지고 고점 찍고 이제 뭔가 에이징컵으로 쑥 힘이 빠져서 떨어질 때쯤. 그게 이제 아마 한 7, 8kg 쪘을 때쯤이거든요. 그때쯤 내려옵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독한 마음을 품어야 여기서 끊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완전 올라가는 타이밍이거든요. 로켓 발사 타이밍이니까 잘 잡으셔야 돼요. 마음을. 보통 멘탈로는 이거 끊기 어렵습니다. 요요 전문가의 충고입니다. 9885 님. 딸 수학 학원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시험 공부 더 한다길래 간식으로 찰옥수수 삶아줬어요. 처음 삶아 봤는데 맛있네요. 아 물도 뿌리나요? 저는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오 이거 흔들리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물까지 뿌리는 줄이야. 예. 이야 상당히 리얼한가 보네요. 아 이거 스파이더맨 아직도 못 봤네.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배텐 싱어송 테러리스트 나미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우울한 일이 생길 때 미친듯이 울어버리고 털어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기분을 확 바꾸는 전환하는 편인가요? 저는 후자죠. 신나게 노래로. 네 근데 첫 번째 경우도 전자도 뭐 신나게 노래 부르고 기분 전환 싹 하는 편입니다. 안에 있는 거 일단 끄집어내야 되는 스타일이네요. 네 뭔가 다 분출 끝! 그렇죠. 사람들마다 이제 안에다가 이걸 쌓아놓으면 나중에 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배디는요? 저는 무조건 안에다가. 안에다가 쌓아놓고 봉인하고 안에서 이제 그냥 터뜨려버립니다. 해저에서. 터뜨리면 그럼 어떡해요? 해저 폭파라서 겉으로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뭔가 멘탈이 바사삭할 때가 온다. 심리적으로 어떤 나이 때쯤에 공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뭐가 오겠어요. 저는 먹는 걸로 중간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저 폭파가 아니라. 그걸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살이 된 거고. 아무튼 뭐 속에다가 그냥 짓이기는 편인데. 뜨거우면 지상열 봤더니 아주 신나게 노래를 하는데. 이게 영상이 아닌 사진으로만 봐도 미처 날뛰는 모습입니다. 부채까지 들고. 왜 부채를 들었죠? 제가 이정현의 왈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부채를 준비를 미처 못해가서 그때 가서 A4용지로 만들었습니다. 접어가지고. 굳이? 테이프 붙여서. 베텀에서는 이제 노래 부르면 다 뜯어발리고 못 부르기 하고 최대한 억제하는데. 그렇죠. 뜨상열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엄청 좋아요. 그냥 다 일단 뜨형부터 지상열 오빠부터 박수치고 막 아우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피디님 작가님 막 아우 너무 좋다고 막 엄지척 해주시고. 거기서라도 좀 풀고 오세요. 네. 거기서 풀고 여기서 얌전하게. 네. 요즘에 가장 기분 좋은 일 뭐 TMI 있나요? 제가 최근에 자동차 핸들 커버를 사서 바꿨거든요. 그런데 약간 얇은 두께감에 아주 그립감이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스티어링 휠의 커버를? 네. 이렇게. 싸제 커버? 네.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그래서 아주 만족. 호정토 TMI. 저도 옛날에는 커버를 꼭 쓰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순정으로 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진짜 핸들 커버를 뭔가 자존심처럼 내가 쓰는 거 장군차 운전병이 쓰는 거 이래가지고 딱 마트에서 사다가 이걸 딱딱하게 끼우고. 딱 이건 내 손기술로만 끼울 수 있어 이러면서 이걸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순정이 최고지 이러고 다닙니다. 여기서 이게 나올 줄 몰랐죠. 장군차가 여기서 또. 8081님. 남이춘이 모기 박사를 만나셨던데 모기 싫어하는 베텐러들을 위해 모기 퇴치 꿀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잘 씻어라. 모기 박사를 어디서 만나셨어요? 지상열. 뜨거운 지상열에서 만났는데요. 다 분비되는 분비물이나 채취 때문에 모기에 많이 물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잘 씻어라. 많이 물리시나 봐요? 저는 안 물립니다. 저는 물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타고나게 물리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고? 타고나게 물리는 게 본인 타고나게 열이 많거나 땀이 많거나 이러면 이제 모기가 그쪽으로 더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모기 박사 대 팡이 박사가 만났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씻어도 꼬이던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채취를 좀 의심해 봐야 한다. 날 때부터 냄새 난 사람이다. 뭔가 이 향기 때문에 모기가 반응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땀 많아도 잘 안 오던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1분은 뭐죠? 그분은 땀 냄새가 별로 없나 보죠. 월드워제트에서 보면 좀비들도 피해가는 사람 있죠? 아 이렇게 서 있는데 다 으으으 이러면서 지나가는. 좋으시겠어요. 모기들이 피해가서. 각질 방패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각질은 또 잘 못 뚫나요? 모기가. 아 근데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2mm 정도는 뚫는다고. 모기도 거른 남자. 모거남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모거남. 자 오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주세요.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가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했고 저랑 베리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저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립니다. 랜덤 선물을 쏘는 날이 3주 연속 계속되면 저 윤태진의 춤 코너가 마련됩니다. 네 지난주는 큰 거 걸고 5주 연속 선물 데이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막판에 방어에 성공하면서 윤태진 씨는 공포특집 벌칙을 받게 됐고요.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천장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고 없이 공포특집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름 내내 긴장하고 오시고. 사소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제로 세팅해서 선물 데이 1주차에 도전하겠고요. 저희 합의 5번 이상 맞으면 그만큼 선물을 드리고 맞는 개수대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7432님. 저희 회사 앞마당엔 화단이 있는데요. 자꾸 사장님이 호두나무를 심자고 하십니다. 직원들은 땡초랑 깻잎을 심었으면 하거든요. 뭘 심는 게 좋을까요? 호두나무 심으면 호두가 그렇게 쉽게 열리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의외네? 저는 호두가 열려있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요. 땡초는 뭐지? 그거 매운 고추 아니에요? 아 굉장히 매운 고추? 땡초랑 깻잎. 이건 이제 일단 고기 먹을 때 좋겠네요. 회식을 할 때. 자 호두나무냐 땡초 깻잎이냐. 하나 둘 셋. 호두. 호두나무. 왜요? 사장님이 심자고 하니까 심어야죠. 좀 궁금하지 않아요 호두나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괴담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깨벌레가 있다고. 호두나무에? 아니 깻잎. 아 깻잎에. 깨벌레가 되게 무섭대요. 그게 깻잎이 아닌가? 깨벌레는 깨에. 깨에 있는 건가? 몰라요 저는. 깻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식물들은 벌레가 꼬이죠. 겁나 무섭다고 한 전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설까지. 전설. 깨벌레 찾아보세요. 깨벌레.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 맞았습니다. 7118님.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은 중딩 아이가 베텐을 꼭 챙겨들어요. 집중 못하고 라디오만 들을 것 같은데 못 듣게 해야 할까요? 백색소음이라 생각하고 그냥 놔둘까요? 베텐이 왜 소음이죠? 베텐은 유익한 EBS 같은 라디오입니다. 백색소음. 베텐을 못 듣게 한다 대 놔둔다.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다. 하나 둘 셋. 못 듣게 한다. 양심이 없구만. 놔둔다. 놔둔다? 네. 왜요? 중딩 아이에게 못 듣게 한다고 안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말고사 때는 좀 끄세요.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베텐 할 때. 한 시간인데요 뭐. 베텐 할 때 게임하면서 양심이 있어요? 쳐놓으라고? 놔둔다고? 한 시간이니까. 내 아들 아니니까? 한 시간이니까. 네 인생이니까? 남이 이리다 이거지. 한 시간 정도는 쳐도 되지 않을까요? DJ도 인정한 유해방송이라고. 자 하나 틀렸고요. 다음은요. 3236님.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데요. 유행하는 레인부츠를 살까요? 크록땡 신발을 살까요? 회사에 슬리퍼를 신고 출근할 수는 없어서 고민이에요. 부츠는 괜찮은가 보네요. 레인부츠는. 뭐 부츠 신고 가서 슬리퍼로 갈아 신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실 슬리퍼로. 부츠를 계속 신고 다니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크록땡을 계속 신고 다니는 것도 좀 웃길 것 같고. 그렇죠. 레인부츠를 사느냐. 크록땡 신발을 사느냐. 하나 둘 셋. 레인부츠. 크록땡? 왜요? 어차피 갈아 신을 바에 그냥. 크록땡. 크록땡 좋아요. 크록땡 엄청 편해요. 저는 비 오는 날도 신고 비가 오지 않은 날도 신고. 크록땡을 접한 그 이후부터 크록땡만 신습니다. 지금도 신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올려서. 그래요. 보이나요? 회사에 이걸 신고 와요? 크록땡. 크록땡 보이시죠? 라디오는 이렇게 편하게 와요? 제 크록땡에 불도 나옵니다. 불도 나와요.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개 틀렸습니다. 스테이 씨의 테디베어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8757님. 지금 광주인데요. 천둥번개 비가 너무 무섭게 쏟아져요. 4926님. 부산은 지금 비가 오고 천둥번개 번쩍번쩍 하고 있어요. 5059님. 남부지방에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지금 제보도 많이 주시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 구례군, 화순군 그리고 나주시 이쪽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보. 라디오 들으시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기상 상황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차로 지금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물에 잠기는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이쪽으로는 좀 지나지 않도록 돌아가셔야 되고요.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침수지역이나 산, 계곡, 해안가 이런 위험지역에 가지 마시고 물이 불어날 때는 순식간에 불어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호우경보 내린 지역 분들은 야외활동 자제하시고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야구 보는데 비 엄청 오더라고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서울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지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라디오인 척하냐고 하신 분 있어요. 유사 라디오라고 낯설다. 아무튼 장마 오늘은 낮에 엄청 더웠는데 전남 고흥 북부지역이라고 5287님. 재난문자가 7개 나오는 거 오랜만이라고 심상치 않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걱정밖에 해드릴 게 없으니까. 본인이 지켜야 되니까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김민희님 워킹맘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데요. 밤에 공부하고 아침까지 푹 잘까요? 퇴근 후 푹 쉰 후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할까요? 워킹맘. 밤에 공부하고 잘까? 아니면 퇴근하고 푹 쉬고 아침에 일어났느냐? 밤 공부냐 아침 공부냐? 자 하나 둘 셋! 밤 공부! 밤에 안다? 네 저는 밤이 더 집중이 잘 돼서 그냥 저 위주로 생각해봤습니다. 아침에 너무 졸려서 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밤에 아기들 재우고 돌아와서 씻고 이렇게 나 마무리하고 이러면 그냥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애들이랑 같이 쓰러진 다음에 애들 다 잘 때 조용할 때 일찍 일어나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늦잠 자면 내일 하시고. 자는 거고. 쉬는 게 낫죠 그래도. 이걸 계속 피로를 이월시키면 자격증보다 더 안 좋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자격증보다 더 큰 어떤 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애들 진짜 일찍 일어나는 거 아시죠? 애들이요? 진짜 일찍 일어나요 애기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푹 아침까지 같이 주무시는 게. 그래요? 나 어렸을 때 완전 늦게 일어났는데. 근데 애기 때는 기억 안 나시잖아요. 애기 때요? 네. 엄청 늦게 일어났는데. 진짜요? 근데 애기들 엄청 일찍 일어나는데. 그래요? 네. 다 무자식이라 어쨌든. 무자식이야. 애들은 조금만 부스럭대도 깬다. 일어나자마자 뛰어다닌다. 우와. 여러분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형이 곰이라서. 자 다음은요. 박경우님 소개팅이 들어왔는데요. 예전에 친구랑 소개팅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외향적으로 완전 제 스타일인데. 모르는 척 소개받아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친구랑 소개팅을 했다. 근데 이제 외향적으로. 성격이 아니라 제가 외모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외모가 완전 제 스타일인데. 소개팅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친구랑 사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성사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냥 만나라도 보시라고. 친구가 성사 안 된 거 보니까. 친구랑 박경우님은 어차피 또 또이 또이 친구고. 그것은 과학이죠. 이 여자분은 제가 보기에 외모적으로 제 스타일이라고 한 거 보는데 모든 남자의 스타일이에요. 이런 분은. 그러면 성사 가능성 그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사만 보고 제 스타일 진짜 제 이상형이에요. 이러는데 모든 남자의 이상형이죠. 그래서 어차피 서류에서 탈락이기 때문에 박경우님은 일단 하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혹시 모르잖아요. 일단 한번 지원은 더 해보라. 일단 만나는 바람.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느냐. 자 두 개 맞았습니다. 민정현님. 생일에 책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더라고요. 영수증도 같이 줘서 교환이 가능한데 제가 읽고 싶은 책으로 바꿀까요? 안 읽고 그냥 책꼬지에 꽂아 놓을까요? 안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다. 예를 들어서 시를 전혀 안 읽는데 시집을 줬다거나. 그런데 이제 영수증을 같이 줬다. 보통 영수증 같이 주나요? 교환하라고 주죠. 영수증. 교환증을 주죠. 책에도 교환증이 있어요? 책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영수증이 있다는 것은 교환을 할 때 필요한 거라서. 교환을 해도 된다고 끼워준 것 같은데. 채팅창에 맥땡으로 바꾸자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바꾼다. 안 바꾼다. 하나, 둘, 셋. 안 바꾼다. 피도 눈물도 없네. 얼마나 성심성의껏 이거를. 아니. 텀블러 버리시는 분이. 책방 가서 하루 종일 셀렉을 해서 이걸 딱 해준 건데. 그분이 쪼그리고 앉아서 서점에서 읽었을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아니 왜 없는 상황을 만드시냐고요. 그런데 저는 영수증을 같이 넣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제가 만약에 책 선물을 할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바꿔도 된다라는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말을 했겠죠. 혹시 이거 책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바꿔. 뭐 이렇게. 그게 영수증이다. 영수증은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닐까. 나도 모르게. 이거 얼마짜리야라고 보여주려고요. 이 책이 비싸거든. 내가 이 정도 썼다 이러면서. 네 개 틀렸습니다. 광주수도꼭지님. 이마에 모기가 물렸는데 자면서 계속 긁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니 피가 나 있더라고요. 집에 조카가 두고 간 공주 캐릭터 반창고가 있는데 붙이고 출근할까요? 부끄러운데 붙이지 말까요? 자면서 계속 나도 모르게 긁어서 피가 좀 날 정도로 긁었다. 많이 긁으셨네. 공주 캐릭터 반창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붙인다 대 안 붙인다. 하나 둘 셋. 붙인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캐릭터 밴드를 좋아해서 그냥도 붙여요. 아니 그건. 이분은 남자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좋아합니다. 마동석 같은 분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면. 그럼 마요미가 귀여워서 그런 거고.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귀엽게 어필하라고. 왜 붙인다를 선택하셨어요? 왜? 아니 근데 피가 나오면 위생상. 붙이는 게 아니라 피가 보이는 대로 다니는 거 자체가 꼴서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무슨 덤 있잖아요. 할 건 많아요. 다음은요. 재린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따로 하루에 딱 한 잔만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한 잔 마시고 힘찬 하루를 시작할까요?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에 한 잔 할까요? 아침에 마시느냐 점심에 마시느냐. 자 하나 둘 셋. 아침. 안 맞았습니다. 왜 점심? 제가 알기로는 아침 커피가 진짜 안 좋대요. 왜요? 제 그 혈류량을 엄청 증가시켜서 그래서 좀 안 좋다 하던데. 빈속에 마시는 거? 빈속에는 그럴 수 있죠. 마침을 드시고 왔으면. 그래도 점심. 점심에 그 졸음에 쏟아질 때 마시는 커피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입가심 싹 하고. 물론 저도 땡튜브 정보 수준이긴 한데 땡튜브 보면 온갖 의사 선생님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들은 게 카페인은 어쨌든 오전 중에 먹어버리고 한 잔이라도. 한 잔 정도로 오전 중에 마셔야 밤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아 자야 되니까. 점심 때 마신 정도의 카페인도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저녁때는 진짜 안 좋고. 그러니까 잠이 오더라도 이게 완전한 숙면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디카페인만 마시거든요. 네. 좋죠? 저는 원래 디카페인만 마셔서. 진짜 잠 스르륵 자거든요. 새벽에 깨요. 카페인이 필요한가 봐. 그건 뭐지? 카페인이 필요해서 눈이 퍽 떠져요. 천장을 보면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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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인 중독이었나 봐. 오늘 잘 안 맞네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5개나 틀렸습니다. 샵 스위티 듣고 돌아옵니다. 지금 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계속 소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남 경남권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남부지방 지금 산사태 발생 우려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지역의 산 근처에 계시거나 산에 오를 계획이 있으시거나 산에 계신 분들 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또 산에 계신 분들은 산림 밖으로 나와서 피해 주시고 위험 지역 통행은 정말 자제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쪽은 그렇게 막 오고 그러지 않으니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심상치 않은가 봐요. 남부지방이. 야영하시거나 캠핑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산에 계곡물 이런 거는 갑자기 폭포수 나오듯이 와르르 쏟아지거든요. 바닷가도 갑자기 파도치고 강물도 확 불어나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주인데 장난 아니라고 창진포 님이 보내셨습니다. 진양호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 그쪽에 남강 그죠? 남강 아닌가? 거기 장어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장어? 자 세 개 맞고 다섯 개 틀렸습니다. 헐리우드님 친구랑 여름 휴가를 맞춰서 제주도 가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가 최근 땡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주도 가서도 영상을 찍겠다네요. 너무 불편한데 여행 취소할까요? 휴가도 맞추고 다 했는데 얼굴 안 나오게만 찍어달라고 할까요? 여행 간다 대 안 간다. 영상을 찍는 거 이거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죠? 있죠. 얼굴 안 나오게 찍어라. 저희도 그 엠티 갈 때 땡튜버들 때문에 굉장히 공해였죠. 모자이크. 모자이크 쳐도 뭔가 불편해요. 거기서 나 막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데 오디오가 돌고 있고 그럴 수 있죠. 모금되고 있고 뭔가 초상권 침해당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조심하게 되고 아무튼 여행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안 간다. 안 간다? 네. 왜 안 가요? 그냥 이 정도로 불편해서 취소하고 싶을 정도면 그냥 가지 말고 혼자 여행을 그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데로 편하게. 친구를 못 가게 해야죠. 난 가야죠. 아 너 오지 말라고 하라고요? 너 찍을 거면 오지 마. 와우. 내가 왜 틀어야 돼? 와우. 휴가도 맞추고 다 했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자 아무튼 제주도 가서 뭐 이렇게 막 찍으려고 하는 것보다. 불편하면 같이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자. 여섯 개나 틀렸어요. 네. 다음은요. 5118님. 다이어트 기간이나 배가 고플 때 밥 대신 간단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미숫가루를 타먹을까요? 아니면 삶은 달걀을 먹을까요? 미숫가루냐 삶은 달걀이냐. 배고플 때. 자. 하나 둘 셋. 달걀. 삶은 달걀. 달걀 몇 개냐고 안 나와 있어요. 달걀 최대 몇 개? 네? 계속 드셔보셨어요? 일곱 개. 한 번 해요? 네. 와우. 많이 드신다. 일곱 개는 먹죠. 와우. 진짜 많이 드시는구나. 일곱 개를 그리고 노른자는 다 안 먹고 흰자만. 흰자만 일곱 개. 흰자를 먹고 마지막에 노른자로 보상을 주면서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노른자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먹으면 좋은 거 같아요. 한 네 개 정도는 노른자를 먹고. 그리고 흰자만 세 개 정도 먹고. 괜찮아요. 전 두 개로 먹어도 배부르네. 일곱 개 정도는 먹고 남죠. 일곱 개. 한 판도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럴 거면 치킨을 먹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방구는 지독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도 안 나요. 자, 네 개 맞고 여섯 개 틀렸고요. 네. 김도형님. 늘 식후 커피를 마시는데요. 매번 커피를 마시니까 좀 질려서요. 색다른 걸 마셔보고 싶은데 뭘 마실까요? 둘 중 하나 골라주세요. 아이스 초코라떼 대 자몽에이드. 아이스 초코라떼가. 아이스 초코를 말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커피도 좀 들어있는 거죠? 아니요. 그건 모카. 아 그래요? 네. 라떼데. 보통 초코라떼라고 하면은. 핫 초코 같은 아이스 초코더라고요. 근데 뒤에 라떼도 있으니까. 아초에다가 커피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우유에 초코라떼를 탔다. 이 느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아이스 초코냐 자몽에이드냐. 자, 하나, 둘, 셋. 아이스 초코. 자몽에이드. 자몽에이드. 네. 저는 아이스 초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커피의 쓴맛을 아예 반대로 가는 신맛으로 가시라고. 자몽에이드. 그래요? 네. 뭐 이건 고른 거니까 취향으로. 제가 지금 아이스 초코라떼를 마시고 싶습니다. 다음. 마천재님. 피자집에서 일합니다. 매일 식사로 미니, 아 식사로 미니 피자와 스파게티 좀 고를 수 있는데요. 두 분은 둘 중 딱 한 개만 골라야 한다면 뭘 드시겠어요? 저는 매일 번갈아 가며 먹고 있지만요. 미니 피자랑 스파게티를 골라서. 하나 먹으신다고요. 주는군요. 와 좋은 데네. 복지가 좋네요. 사원에게.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게 제일 질리긴 한데. 하나만 먹어야 된다. 미니 피자냐 스파게티냐. 와 이건 고민된다. 피자 위에 뭐 토핑 종류까지 고를 수 있나요? 아니면 스파게티도 크림이랑 토마토 베이스 이런 것까지 고를 수 있는 건가? 제가 파스타집에서 알바를 해본 경험으로는 고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피자냐 스파게티냐. 하나 둘 셋. 피자. 마지막에 다섯 개 맞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선물을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피자? 네. 피자. 왜요? 저는 스파게티보다 피자 더 좋아요. 그냥 그 이유. 피자를 골라놓고 뭐 이렇게 먹기 싫으면 또 싸가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스파게티는 좀 싸가게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자. 그냥 제가 지금 먹고 싶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오늘 해봤고요. 호우경보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창원시 산천군 진주시 사천시 남원시 쪽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우경보 발효됐고요. 산간지역 또는 침수지역 공사장 같은 곳에 계신 분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4039님, 5215님, 0776님, 안주현님, 장상욱님께 페이크삭스 보내드릴게요. 네. 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끝곡은 소란에 괜찮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